더욱더 순하게 세정을 순 할 수 있습니다 오 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풍성하게 해드릴 가치 플레이어 시작합니다 MC님 지난 메이크업 하실 때 어떤가요? 지우세요? 뭐 오일이나 크렌즈음퍼 뭐 이런 걸로 지워봅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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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 엔심리에게 아주 유용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메이크업 지울 때 아주 간편하고 한 번에 피부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짠 간편하게 사용하고 확실하게 세정한다 30초 만에 모공 청소와 각질 제거가 가능한 오늘의 가치 플레이어 헤어설 180 딥 클렌징 패드입니다 클렌징으로도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각질까지 말끔하게 미세먼지 세정 특허 소문으로 깨끗하고 확실하게 거칠어진 피부결 부드럽게 개선 프로젝트 바로 페어센 180 딥 클렌징 패드입니다 패드라는 것은 피부 속에 메이크업을 지웠을 때 남아있는 높임을 제거해주고 각질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잖아요? 맞아요 화장을 지울 때도 효과적이지만 들뜨는 화장도 매끄럽게 해줘서 메이크업 또는 분장을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주의 수 제주 연꽃 추출물을 사용한 패드로 자기 세정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더더욱 좋습니다 기존 필름 패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또 순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100% 목화 시트 즉 순면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비건 오코텍스 인증을 받아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겠네요? 그렇죠 유아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군인 이상크림까지 아주 순하고 확실하게 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성 피부와 트러블에 효과적인 어성초 추출물이 순한 클렌징에 큰 영향을 줘서 더욱더 순하게 세정을 순할 수 있습니다 오 순 제가 제품을 하나 꺼내볼게요 짜잔 오 굉장히 큽니다 이 패드는 손바닥을 덮을 정도의 큰 패드 사이즈가 큰 장점이에요 한 장으로도 충분히 클렌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거 뭐 세정력이 엄청나요 이게 자 그리고 보면 엠보면하고 매끈한 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엠보면은 코, 입 등 세심한 곳을 자극 없이 하기에 좋고 이 매끈한 면은 피부 별 정돈과 보습에 좋습니다 저스트 텟 미닛이 아니고 여러분들 30초면 세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죠? 맞아요 한 번에 30초 아주 확실하게 세정할 수 있습니다 페어셀 180 딥클렌징 패드 하나면 거칠었던 내 피부를 부드럽게 180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휴대가 간편해서 여행 갈 때 또는 운동하러 갈 때 좋겠죠 100% 모카 시트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순하게 30초면 강력하게 세정 가능한 페어셀 180 딥클렌징 패드입니다 여러분의 쇼핑 플레이리스트에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